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지리산 실상사 산신각이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산신각에는 넉 장의 주련이 붙어 있는데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지리산 실상사의 산신각 사진을 내가 잊아먹었는 때문에 이 글씨는 실상사 산신각의 글이 아니고 다른 절에 있는 것을 편의상 참고하라고 여기다가 그냥 다른 절에 그걸 띄다 붙여 놨습니다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글어만 한번 읽어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영산 석일 열의 촉이라 영산이란 말은 영치산을 말합니다 부처님이 이 영치산에서 많은 법문을 설렜했는데 그 영치산입니다 석일이란 말은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석자는 옛 석자고 이런 날일자니까 옛날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열의 촉이란 말은 열의는 부처라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뜻대로 왔다 이 말인데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오고 가고 마음대로 나고 죽고 뜻대로 한다는 뜻으로 열혜를 부처님을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촉이란 말은 부탁을 한다 위촉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옛날 영치산에서 부처님의 위촉으로 영치산에서 뭐가 부처님의 위촉을 받았느냐 하면 그 산신각에 있는 나반존자나 혹은 산신들이 옛날에 부처님이 불러가지고 그대들은 이 세상의 중생을 제도하라 아마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고 또 그 부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줄은요 위진강상도충생이라 위진이라는 말은 위험을 떨친다 이 말입니다 위자는 위험위자고 지인은 떨칠진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부탁을 받았으니 당당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떨칠 수밖에요 어디서 떨치느냐 하면 이 강산에서 이 강산에서 위험 떨치면서 도중생이라 도는 제도한다는 뜻이고요 중생은 우리 일반 사바세계의 중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 강산에 위험 떨치며 중생 제도하시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도 읽어봅니다 말리배군청장이라 이 줄은 그 위촉을 받은 산신이 어디에 있느냐 나반존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들이 있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리배군청장이라 말리나 뻗어있는 흰 구름 사이 푸른 산봉오리 뒤에 있다 이 말입니다 청은 푸른 청자고 장장은 봉오리 장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촉을 받은 나반존자나 산신들이 흰 구름 낀 푸른 산봉오리 뒤에서 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말리 거친 흰 구름과 녹고 푸른 산봉오리에서 이렇게 됩니다 또 다음 줄 또 읽어봅니다 운차학과 임한정이라 운거라고도 얘기하고 운차라고도 얘기합니다 운차는 구름수레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선인들이 수레처럼 타고 다니는 구름을 운거라고 합니다 혹은 제왕이 타는 수레도 운차라고 합니다 지붕이 높게 달려있고 구름이 걸려있다고 해서 운거라고 하는 건데 높은 망루가 있어서 그 수레에 올라가서 적정도 살피는 데 쓰여있다고 합니다 그런 운차를 학과는 학에게 메어서 임한정이라 임한정이라는 말은 한가롭게 지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름수레를 학에게 끄라고 하고 한가롭게 지내고 있다 그런 말인데 이걸 정리하면 학이 끄는 구름수레 타고 한가롭게 지내시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달아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적 영취산에서 부처님의 위촉으로 강산의 위엄 떨치며 중생제도 하시네 말리 거친 흰 구름과 높고 푸른 산봉오리 사이에서 학이 끄는 구름수레 타고 한가롭게 지내시네 이 시간에는 지리산 실상사 산신각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찰에 출연 이야기를 하였고 또 앞으로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출연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잘 지켜봐 주시면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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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